전기선사들이 비수기인 1분기에 이익률을 높였습니다. 유가 하락 덕분입니다. 선봉량 기준 세계 1위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6.3% 증가한 7억 3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1분기 실적 호조의 원인을 달러 강세와 저유가로 지목했습니다. 프랑스 CMA, CGM 역시 대폭 성장을 읽었습니다. 영업이익은 4억 6백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218% 성장했습니다. 독일 하파그로이드도 영업이익 1억 6천만 유로를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국적 선사들 역시 향산된 실적을 내놨습니다.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선 부문의 선전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 42억 원을 달성했으며 한진해운 역시 1,5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4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원양항로의 운임이 약세 기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기선사들은 신적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 흑자 성적표를 내놨지만 침체된 시황으로 선사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